저는 사실 가을에 반등이 세게 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시장이 지금 겁에 질려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대중들하고 반대로 가면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사이클의 특징은 후공정 사이클입니다. 로봇 분야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고령화 시대 이런 게 좀 저출산 시대 이렇게 되면서 그 로봇주에 대한 관심이 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AI 이런 혁명과 함께 그걸 어딘가에 심어야 되는데 그게 또 로봇이 아닌가 싶은데 로봇 섹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결국 다가올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세계적인 역병이 불었고 결국 AI 혁명이 불었고 사람의 몸값이 점점 귀해지고 사람의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면서 이거를 결국 로봇이 대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업들도 이걸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실업률이 안 올라가잖아요. 계속해서 어떻게 완전 고용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고 그만큼 이게 사람의 몸값은 계속 귀해지는 거고 그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계속해서 자동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우리 20세기 초에 스페인 독감 이후로 컨베이어 벨트 투자를 붐이 이뤘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은 로봇이라는 게 아주 정해진 일만 하죠. 그러니까 딱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 딱 해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딱 정해진 것들만 하는데 이게 결국 AI라는 게 더해질 때 굉장히 파급력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인데 뭐 협동 로봇이라고 해서 사람하고 로봇이 같이 일하는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테슬라 가는 그런 AI 로봇 같은 경우는 이게 나중에 엄청난 임팩트를 줄 것 같아요. 그게 로봇 산업에서도 되게 중요한데 AI 산업에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한테 우리가 언어, 인간의 언어를 가르치는 게 그 LLM이라고 해서 지금 채트 PT잖아요. 그러니까 로봇한테 언어를 가르치는 거는 우리의 사람이 뇌를 모방해서 이제 우리 LLM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는데 로봇한테, 로봇 욕 AI한테 사람의 운동 지능을 가르치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거기서 또 엄청난 난제들이 있는데 이게 해결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이언맨의 자비스 같은 그런 엄청난 AI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AI는 자기는 바디가 없기 때문에 자아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였냐면 AI한테 말은 가르칠 수 있는데 AI한테 사람의 어떤 모든 감각이나 인지를 가르칠 수는 없다는 거죠. 얘는 바디가 없으니까. 그런데 로봇에 적용이 된 순간 자기는 바디라는 게, 손발이라는 게 있고 촉각이라는 게 생기고 그것도 인지하겠네요. 그렇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가 없을 때는 그게 가르칠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내가 선풍기 바람 쐬면서 여기 시원해지고 여기 잔털이 흔들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로봇한테 가르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AI 자체도 고도화되고 로봇도 고도화돼요. 이게 되게 약간 공산과학 같은 것 같기도 한데 일론 머스크랑 샘 올트먼하고 이거 막 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서로 같이 동업하다가 에어프네이하다가 싸우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구현이 될 거라고 믿더라고요. 우선은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구현됐을 때 위험한 그런 현상들 그리고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싸우더라고요. 철학으로.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미 이루어질 거라고는 보더라고요. 맞아요. 와 그런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 채치 PT 봤잖아요. 이게 AI 연구하시는 분들이 10년 뒤에 올 거라고 생각한 게 6개월 뒤에 오버린 거예요. 그러면 로봇의 AI라는 게 올라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예상 범주를 넘어서겠죠. 그러면 이 AI 로봇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단연코 대장주는 테슬라 외에는 없는 건가요? 국내에서는 하드웨어를 하는 회사들은 되게 많아질 거고 그리고 AI 반도체도 결국 로봇 관련 업체로 봐야죠. 따로따로 봐야 되는 거고 이걸 같이 하는 거는 테슬라로 봐야 되는 거고 그걸 어떻게 보면 풀 라인업을 제일 잘 갖추고 있는 회사는 테슬라죠. 아 그렇게 테슬라요. 거기에다가 애플이 애플 GPT라는 걸 잘 하게 되면 이게 애플의 디바이스 생태계에 그대로 올리면 되는 거니까 AI를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전기차도 보면 풀 셀프 드라이빙 그거를 FSD를 요즘에 라이센스 방식으로 가져간다고 하잖아요. 다른 전기차들이 그렇죠. 몇 개는 가져간다고 계약도 했다고 하고 그러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기존에 있던 그런 로봇 업체들이 전기차 내연기관 업체들처럼 제조 영역에 좀 머물지 않을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를 AI 파운데이션을 직접 하는 것보다는 채찍 PT나 그런 쪽으로 라이센스에서 쓰는 게 좋죠. 실제로 그런 어떤 API나 플러그인 서비스들을 협력들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로봇 업체들하고 왜냐하면 기존에 로봇 업체들이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는 딱 엔지니어가 딱 프로그래밍 한 것만 그 안에서만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로봇이라는 게 실생활에 있다 보면 자기가 처음 마주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벌어지거든요. 거기서 판단을 해야 되죠. 그거는 결국 AI가 해결할 수밖에 없죠. 테슬라를 비판하는 시각들이 불과 6개월, 1년 전만 해도 너무 많은 걸 하니까요. 그렇죠. 주가 부양을 위한 그리고 말로만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약간 한 곳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는 뭔가 이게 진짜 연결되는 것 같고 엄청난 큰 그림이 있었던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돼지의 뇌에다가 반도체 심는다고 그 수많은 돼지들을 죽이더니 뭐 하는 거냐라고 했는데 그 뉴럴 링크라는 게 결국 이 AI 그것도 임상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반도체가 인지를 해서 작동을 시키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리고 우리 영화에서 보는 사이보그가 되는 거죠. 그거는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한데 일론 머스크는 희대의 사기꾼이다. 먹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안 판다고 하면서 자기 주식 팔고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기꾼적인 기질은 있는데요. 사기꾼이라고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죠. 생각해보세요. 이번에 러시아 오프라이나 전쟁에서 스타링크가 없었다고 하면 맞아요.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러시아가 점령하지 않았을까요? 네. 일주일 안에. 근데 그게 와이파이 밑에서 전쟁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든 게 일론이 아니었으면 누가 했을까요? 맞아요. 그러면 국내에서 로봇 관련해서 조금 탑픽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기업은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시장에서 인정하는 거는 결국 레인보우 로봇틱스죠. 삼성이 지문 투자도 했고 그리고 시장에서 대장주로 인정을 받고 있죠. 밸류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러면 로봇에 대한 또 한 번에 이렇게 바람이 불고 이슈성이 될 때마다 레인보우 로봇틱스는 조금 눈여겨봐야겠네요. 그렇죠. 레인보우 로봇틱스 로보티즈 뉴로메카 이런 회사들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뉴로메카는 실적이 찍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대장은 SPG도 실적은 찍히는데 대장주는 아니죠. 감속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인정하는 거랑 실제로 돈을 버는 건 또 다른 이야기죠. 그러면 그 실적이 앞으로도 늘어날 거라고 보세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협동 로봇들이 점점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자유주행차도 로봇이에요. 인지판단 제어라는 구조 안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UAM도 로봇이죠. 어반웨어 모빌리티 그 다음에 또 뉴스에 나오는 게 두산 로보틱스가 코스피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런데 이 두산 로보틱스의 기술력이 상당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괜찮을 다 보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중공업 큰 중장비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다 그런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현대차도 가면 자동차 공장이 다 큰 어떤 산업용 로봇들이 다 이미 제조하고 있었던 것들이고 예전에는 다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빅데이터를 취합하고 이거를 고도화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창고에 데이터를 쌓아놓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는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취합하고 계속해서 이거를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거죠. 그게 가장 큰 이유는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좋아진 거죠. 컴퓨팅 파워와 빅데이터와 모델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동안 이렇게 고도화되지 못했던 거는 컴퓨팅 파워가 못 따라왔어요. 그래서 AI에서 암흑기가 있었던 건데 이제는 그게 상당 부분 해결된 거죠. 두산 로봇들 또 상당한 경쟁력이 경쟁력이 있죠. 사실은 단순히 어떤 로봇 기술에 집중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산업 현장에서 제조에 대한 그 정도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적용해본 회사 그 이영수 대표님 그 IT의 신 채널에 가면 반도체 AI 로봇 이런 것들을 계속 올려주시잖아요. 이 세계 섹터 외에 또 이렇게 미래의 성장성을 높게 보시는 그런 섹터가 좀 있으신가요? 지금은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 AI 쪽 섹터 말고는 뭐 딱히 없는데 조만간 이제 다가올 부분들이 이제 자율주행차하고 로봇하고 그리고 UAM하고 그리고 이제 6G 통신이죠. 저개도 비성 우주항공 이게 사실은 뭐 저개도 비성 우주항공 기술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방산 기술이기도 하고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뒤에 봐도 되는 거고 지금 제일 어떻게 보면 시급하고 급속하게 혁신이 일어나는 건 AI 쪽이니까 AI를 열심히 보고 있죠. 아무 쌀이잖아요. 아무 안 들어간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AI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될 줄 몰랐어요. 반도체 때문에. 근데 AI를 모르면 지금 반도체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대표님 지금 한 1억 정도 여유자금이 있으시면 어떻게 투자자력을 채우시겠나요? 저는 뭐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예쁘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열심히 반도체 종목들을 투자할 것 같아요. 물론 분할 매수에서. 몇 퍼센트 정도 투자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그냥 1억 다 반도체에서 살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그동안은 좋았는데 밸류에이션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한창 반도체 좋을 때는 제가 여기저기 나오니까 단계 고점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때는 어떤 뭐 반도체를 좋게 보지만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관점이었고 지금은 오히려 반대죠. 그리고 최근에 제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신가요? 조회수가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신가요? 저는 못 느끼겠는데요. 조회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 조회수가 떨어지고 댓글이 흉흉할 때는 매집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팁을 주시면 좋은 게 1억을 분할 매수해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예를 들면 몇 개의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가을에 좀 반등이 세게 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1억이라는 금액을 한다 그러면 한두 달 안에 살 것 같아요. 분할 매수에서 한두 달 그럼 60일 만약에 61일이라고 하면 1억을 61일로 나눠서 매일 사는 건가요? 한 주가 거래일로 보면 한 40일 동안 나눠서 네 근데 뭐 매일 250만 원치 사지는 않을 것 같고 어떤 날은 천만 원 사고 어떤 날은 백만 원 사고 파란 날만 많이 사겠죠. 근데 40일 동안 매일 사는 건 맞는 거죠? 거의 매일 사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하루 확 사고 또 지나서 몇 프로 떨어지면 확 사고 시장이 그날 코스닥이 3% 빠지는 그런 날은 많이 사겠죠. 근데 또 막 2% 3% 급등하는 날은 안 사겠죠. 그러시군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나를 나눠서 네. 이제 사신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럼 끝으로 시험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올해 처음부터 이제 매달 나오니까 이제 쭉 이제 제 영상들을 보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 상반기는 어떤 금융장세였고 하반기부터는 실적장세로 넘어가는 기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설적인 투자자 우라가미 꾸니호가 이야기한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건데 계절이 바뀔 때는 비가 한번 내리잖아요. 딱 지금이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반도체는 지금 굉장히 매력적이다. 제가 최근에 나온 영상 중에 이렇게 제일 제일 그래도 멘트를 세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겁먹기보다는 좀 더 약간 공격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겁에 질려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대중들하고 반대로 가면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아 이게 또 왔어요. 그 이홍재표님께서 작년 말이 나오셔서 바닥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샀으면 삼성전자 지금은 좀 떨어졌다 해도 그래도 한 몇십 프로 올라갔으니까요. 그때 못 샀잖아요. 그렇죠. 제가 항상 삼성전자는 약간 현금 가지고 있느니 삼성전자 가지고 있으면서 왜냐하면 삼성은 못 타고 삼성을 못 파는 나라는 없거든요. 거래량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현금 가지고 있느니 삼성 가지고 있고 오히려 약간 우리 채널같이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은 사실 소부장 관련 업체들 집중해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거든요. 지금 봐라 그리고 그렇다고 또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분할 면에서는 충분히 리스크를 시간을 놓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번 사이클의 특징은 철저히 후공정 사이클이에요. 어드밴스트 패키징이라는 어드밴스트 패키징이라는 사이클이고 지금 어드밴스트 패키징 관련 주들이 밸류에이션 부담은 굉장히 큰데요. 이게 확장되는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AI 반도체 수혜가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갈 수 있을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AI 반도체의 수혜가 HBM에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 주 쪽으로 확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달에 또 나와서 한 번에 다 풀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 채널 IT에 신 찾아가 주시면 되고 또 최강의 반도체 투자 책도 봐주시면 되고 제 책이 조금 초보자들이 보기에는 좀 어렵긴 한데요. 사실은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책이 아닐까 약간 교과서처럼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 극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고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책을 어렵게 써놨냐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IT의 신의 이형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기지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